K.Y.가 또 있는데 정국씨가 저희 의자 선생님들보다 더 개방이 많은 오프라인 되게 뜨거운 편인데 새벽 한 3시 50분 진짜 자려고 이제 불 눈이 너무 있는데 똑똑똑똑 정국씨 같은 경우는 그냥 똑똑똑 아 예 알죠 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 똑똑한 도크 방법이 있는데 예 그래서 이 시간에 그러면 전달 하실 내용 있는가 아니죠 급하게 나왔는데 진짜 급하게 나왔는데 이거 이거 본런거 있지 않은데 łe 영웅씨가 이마를 이렇게 대고 이러고 있는 거에요 놀러왔어요? 1시 59분에 왜냐면 방이 제일 가까워서 혼자서 있으면 좀 심심해가지고 다 좋아서 자고 일어나서 밥 좀 먹어볼까 봐 또 와요 근데 아무것도 안하고요 제가 이제 앉아있잖아요 제 침대에 누워있다가 한 2시간 있다가 가요 독장 찍으러 가요 자꾸 하루에 3번씩 구독체크구나 아침, 점심, 저녁으로 체크하러 저번에 지미방 가는데 저는 정국이가 주인인 줄 알았어요 제 방이었어요 정국이가 문 열어주고 왔어 라고